거슴 끼워 맞추지 마시죠 진짜 김지양입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시 감정을 좀 조절하자 얘들아 내가 최근에 뭐를 좀 많이 하고 있냐면 강의 촬영 그리고 현장 수업 요즘 항상 문제풀이 수업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과정이거든 그중에 이제 순서배열 문장 삽입 되게 핫한 문제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얘기하고 다니는 게 바로 이건데 지금도 제가 부의 순서 삽입이라는 강좌의 강의를 좀 찍고 있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오길래 그 조금만 세게 얘기할게 얘들아 화난 건 아니야 조금만 세게 얘기할게 제가 개인적으로 증오하는 집단들 그게 강사가 됐던 선생이 됐던 학생이 됐던 뭐가 됐던 제가 증오하는 집단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특히 가르치는 사람 학생의 진짜 실전에서의 미래를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거나 특히 순서배열 대충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막 이거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죠 자 A는요 너무 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 뭔가 좀 어색하죠 A는 약 B번이요 내용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어울리네요 또는 뭐 안 어울리네요 어디는 또 어울리네요 그래서 뭐 짝짝해서 하나 남겨서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가는 이런 부류들 제가 정말로 증오합니다 왜 이건 내 예전 고등학교 3학년 때 김지영과도 맞다 했거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었어 혹시 자 봐 내가 예를 들어서 B, A, C를 이렇게 딱 고른 거야 하시 근데 안타깝게도 C, B, A인 거야 이거 제가 어렸을 때 고3 때 자주 언급드리는 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어 선생님 이거 가지고 교훈실에 가서 물어보다가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지 정답이 C, B인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나도 되지 않나 이런 갈증이 있잖아요 근데 해설지 찾아보면 다 어떻게 돼 있죠 박스 다음에 B는 이런 이런 내용이다 예를 들어 박스 다음에 C는 이런 이런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우며 그 다음에 B로 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적절하며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대충 넘어간다니까 해설지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그 교무실에서 나는 몰라서 궁금해서 갔는데 이 분이 야 박스 내용 뭐야 이런 이런 내용이요 야 그럼 C번 무슨 내용이야 이런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맞아 아니야 적절해 안 적절해 적절해요 이렇게 내가 진짜 교무실에서 큰 소리 들으면서 문제풀이에 그 어떤 질문 받는 그분을 보면 와 진짜 아니다 이거는 난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이 얘기 쓰는 거야 끼워만 맞추지 말자 다 원인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얼마 안 된 평가 문제잖아 2020년 평가 문제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 읽으시고 A 한 줄 읽고 B 한 줄 읽고 C를 한 줄 읽은 다음에 어색한 건 지워내십시오 어울리는 걸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애들이 졸라 많이 틀렸던 게 이렇게 틀린다고 박스 대충 읽고 A는 하 너무 빨라 그 다음에 B를 딱 간 거야 근데 너네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면 B를 애들이 딱 읽었을 때 뭐지 뭐 에틸렌 그 다음에 라이프닝 인듀스 이런 단어를 주거든요 아까 에틸렌 그 다음에 인듀스 그 다음에 라이프닝 이렇게 해서 틀린 친구들이 40%가 넘어 이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세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원칙대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먼저 해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서는 뭐 뭐 네 나름대로 푸는데 원칙 없이 자꾸만 하다 보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진짜 이거 대놓고 얘기해 이렇게 너네 딱 봤을 때 저건 내 생각엔 저건 되던 것 같은데 저건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의 어떤 조언 수업 뭐 그거 너를 망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게 너의 미래를 고려 안 하고 하는 느낌인 거거든 대표적인 게 순서배열이에요 순서배열은 제가 대놓고 얘기하지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거 다음에 이거 적절하죠 이거 다음에 이거 괜찮잖아요 그래요 적절한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평가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틀리죠 자 봐봐 한 가지만 더 얘기해줄게 박스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얘들아 과일이 있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과일이 있는 과정은 에틸렌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서 과일이 있는 과정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머릿속 들어왔니? 다시 과일이 있는 건 에틸렌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과일이 있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그러면 네가 A, B, C 읽었을 때 뭐를 기대하고 읽어야 돼? 비슷한 내용을 기대하고 읽어야 되지 근데 이게 웬걸? 얘는 1등이 C번이었어 근데 C번의 내용 앞에 슬쩍 봐봐 뭐부터 출발했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간다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박스 내용은 과일이 읽는 과정은 에틸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내용 나와야 되겠습니까? 문제점이 제시되어야 되겠죠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주관성이 너무 다양한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끼워 맞춰서 문제 풀면은 자꾸 맞다 틀리다를 반복할 거거든 자 이 말하고 저는 사라질게요 문제의 의식만 얘기하고 제가 지금 V 순서 삽입하면서 지금 막 막 얼마나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평가원이 얘기한 원칙이야 얘들아 응집성 응? 평가하니 응집성 통일성 일관성을 지키면서 문제 푸세요 라는 원칙을 던지거든 근데 얘들아 이게 제 마지막 말이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우리네 삶은 흘러가 원칙 없이도 살 수 있어 근데 원칙이 없으면 틀리는 경우들도 생겨 힘든 경우들도 생겨 그럼 너는 원칙을 먼저 배울 거니 아니면 그냥 갈 거니 이거야 자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거는 원칙이야 근데 때로는 내가 입에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평생을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건 피곤한 일인 건 나도 알아 순서비할 문제 그냥 푸는 거 맞아 대단한 거 없어 그냥 어울리는 거 고르는 거 맞거든 근데 문제는 어떨 땐 니가 무심코 길거리에 침을 탁 뱉었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에 경찰관이 일로와 이럴 수도 있어 자 그럼 너의 선택은 뭐냐는 거야 원칙을 먼저 공부하고 니가 막 나름대로 조정을 하면서 살아갈래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원칙 없이 살래 삶이나 순서비할 문제나 푸는 방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위 순서사비 이런 데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원칙을 좀 알고 푸세요 그냥 평소대로 푸는 것도 좋아요 근데 추가적 무기가 원칙인데 그 응집성이 뭔지를 미친듯이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들의 이 답답함 왜 저건 저렇게 끼워 맞춰서 그냥 대충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이게 점점점점 해소될 거니까 올해 분명 순서사비 어려울 거거든 작년 수능도 어려웠어 얘들아 이거로 가시면 너도 위험할 수 있어 근데 좀 원칙을 준수해서 풀면 너가 이제 점점점 달라지는 모습이 곧 나오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